야 만초입니다님 100개 감사합니다. 101개 고맙습니다. 처음 듣는거 같은데? 만초입니다님 여기서도 114개 감사합니다. 만초입니다님 101개 그리고 젤리형방에서 100% 1개 고맙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 음악이 신나는구만. 하하하하하하 아마 몰락 빌지랑 간검 나오기 전에는 힘들 것 같아요. 베인이 원래 힘들지. 그래도 나중에 싸울 때 형이 스킬 2개만 받아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레오나 하니까 뭐 소가 더 좋지. 뭐야 이거. 레오나는 뭐지? 뭐 뭐? 큐지님이 채팅창 관리를 조금 더. 하하하하하하 빡세게 해주시면 안되라. 그리고 야 태물 얘기가 왜 나오냐. 야 메라가 왜 태물이야. 머리 가발이냐구요? 가발로 보여요? 이 가발로 보여요. 사우지마 이놈들아. 하하하하 전 기본 키스딩 씁니다. 욕하는거 보이면 바로 강태 알겠죠? 자기야 между bake 바로 강태 고고고고고 고고. 고고고 고고고. 뭐 탑이 안보이는데? 설마 덱이? 텔 아니야 텔 아니야 어? 어? 여기다 총타가 제가 더 쎄니까 막 밀고 들어오네 나 지금 열받았어 오케이가 아니고 뭐야 2득이다 위험해 아아 아아 힐이 자라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깝다 까비까비 상당히 아깝금만 조금 더 빨리 뺄걸 밴이라서 어쩔수없어 이거 너 감안해야지 아니 쟤가 죽으면 안되는 겉이 사면베리 그 cost 수명을 잡아봐서 슬리퍼는 다 죽이고 슬리퍼는 다 죽이고 육만 되면은 뭐 바텀은 이길 것 같은데 2대2는 육만 죽이면 아 민망했다 이러면은 저희가 다 돕고일 수 있어요 우리가 칸타킬하면 돼 걔는 육대부터 시작이지 이제 안전해졌다 2더블 다 배웠어 갱만 안나가면 무순하네 저 싸우면은 저 새끼가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암모스만 조심하면 돼 레오난 내가 밀 수 있어 멘탈만 안깨지면 될 것 같은데 형들 형들 싸우지마 나 챌린저야 이러면은 개소리 하지마 이러겠지 로밍 가고싶은데 로밍 가면은 죽을 것 같아 람모스와서 형 가실때 와드만 해주고 가시면은 와드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기생해야겠어 온다 여기가 저기 람모스가 이제 바텀 올거야 다른 곳이 터졌기 때문에 내가 길을 알아 그래도 우리 챔프들이 다 한타조합이 좋아 한타만 가면 돼 호구모만 갈수도 있어 호구모 멘탈게임 볼수도 있어 그거 먹고싶은데 못먹겠다 호구모 돌려간다 앤봘 안오베지 백번 내가 먹을게 오오 오오 좋아 CS은 오우 CS 내가 한게 더 많아 에어 파텀 미어 파텀 미어 밀수 있어야돼? 레온아 출장간다 미드 조심해 다시 왔다 아 레벨링 좀 박세 베일이니까 파밍만 하면 이득이야 원래 파밍을 못해야되는데 파밍하면 이득이지 나 쏠았다 굿 형 풀있어 10초 남았어 올라간다 아이고 보였는데 핀까지 찍었는데 맛있구만 먹다 죽었어 안돼 한대 친구들 한대 홀키 부르다 지옥이야 한번 따야되는데 전멸투안다 한번 나가봐라 어떻게 된거지 버그 개쩌네 저거 저거 들어갔지 뭐야 저거 백무빙 마이클 택슨인줄 알았어 아 방금 아 좋았는데 아 그냥 죽을줄 알았는데 어 아 레온아 안 뒤져 저거 하지만 잡았다 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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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쓰고 뒤질줄 알았는데 어깝다 잡았어 이득 이득 회심에 공격했는데 코르키 범을 개쩌어 오우씨 깜짝 놀랐네 괜찮아 괜찮아 풀렸다 벤 1킬 먹었어 달려간다 6만 됐으면 안죽는데 응 근데 코르키 판정이 원래 저렇게 안좋지 않니? 예 저거 말도 안 처음받아서 지금 원래 그냥 쓰다 끊기거나 딜줄 알았는데 속이 되네 야 나 뜻한줄 알았어 아 이게 뭐야 되게 너무 좋다 진짜 아 아쉽다 타워에다가 벗고 갈라 그랬는데 딱 각이 각이었는데 됐다 이제 6대가지고 1위에 할만해 이거 드셔야될 것 같아 들어와 레오나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좋은데 이쪽이 좀 퍼져가네 송효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우리가 후방 가면은 더 코르키보다 잘 할 수 있거든 후방 가면은 우리가 좋긴 해 후반만 가면 무리벨 멘탈만 버티면 돼 쟤네 하타가 다 논타겟이라서 몇 개 몇 개는 피하면서 할 수있거든 호르 przypadku 후방 numerogn thoroughly når requested 근데 코르투 블루 언제 끝나? 짐 끝나겠다 친구들 히어 어디에요? 마스터야? 마음대로 못 구르겠어 구르면 레오나 궁 떨어지니까 궁 있어 궁 있어 와 겁났어 다이브 오라 제발 다이브 오면 역광강이다 제발 와주세요 다이브 오면 역광강이다 도와서 레오나 잡았다 안죽는데? 레오나가 안죽어요 잡았다 다 죽었다 이거 와 야 람보스 왔어 두 발 나이 걸렸다 다르반이라도 살아라 아아아아아아 다 죽었다 상당히 꼬였구만 상당히 꼬였어 우리편 메탈 터졌어 큰일났다 아 방금 선고를 넣었는데 레오나가 칼로 더 찔러서 나왔어요 다시 선고 안들어갔어 그래서 이대로 짐 좀 아쉬운데 후반 한타만 어떻게든 끌고 가면 될거같아 후반 한타만 한타만 어떻게든 좀 지금 10킬을 따였지만은 후반에 5킬만 따면은 비스테치잖아요 어떻게든 이길 수 있어 뭐라고 말해 나 시비를 할걸 그랬다 나 이제 로밍 한번 갔다올게 미드 한번 딱 가야될까 같이 가야될까 같이 가요 자르반 어디있어 자르반 자르반 미드 와야지 자르반이 형 키각이다 키각이 이제 안이게 됐어 자르반 자르반 잠勝 아 저거 가면 죽을것 같ню 가면 람무스 굴러올 energía 와드가 없어 자르반 님 와줘야 벌려야겠다 라디 써가지고 저희 둘 갈 거 없는 거 알아요 버리자 버려 아직 포르키 어디야 한타로 와야돼 한타 무조건 버텨가지고 5대 1타 포르키 죽는다 포르키가 아니라 뭐야 불안한데 미드가 너무 많이 죽었어 다까지 맞다 탑 죽는다 탑도 죽었다 네 참 좋음은 반응탕이었습니다 혼자인가 와드다 불원 갈래 레오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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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온은 내려온다 왜 안되 왜 안되 왜 안되 잡았다라 라이브같다 따라와 존라인을 이렇게 망하지 존라인 망하기도 진짜 힘든데 존라인 망하기도 진짜 힘든데 글루 자르바이 먹었다 큰일났다 야 이랩 차이나는데 저걸 덤빈단 말이야? 아 라몬스 다 카운트인데 안돼 화났나 없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 이렇게 망하는 판도 보기 힘든데 휠트랑하지? 레오나 노트 노트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누구도 날 막지 못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폴크를 파괴되었습니다 잡았다 지구 체크에 니가 먹었으면 딱 좋았는데 내가 먹어 버렸네 위쪽이 다 터졌어 큰일났어 생지옥이야 생지옥이야 코르키랑 베인할때랑 코르키 잉방탄을 피해야되요 그래야지 이길수 근데 쟤가 마지막에 맞았나? 자자자자자 어떻게 뒤집지 이걸? 근데 부캐하다보면 이렇게 다 뒤집게 안 맞고 다이브만 어떻게 잘 맞으면 될거같은데 다이브에서 한번만 한번만 아이스크림이 된다고 다이브만 상풀있어요? 풀이있어 근데 못떨어갈거같은데 지금 이때 베이스 위치가 너무 불안하다 거기 너 신드라 한번만 더 탐이긴한데 한 번만 더 탐이긴한데 흠 호르키 내려갔거든요 어떻게냑지 툭툭툭 신드라만 딱 조지면 될거같은데 툭툭툭 툭툭툭툭툭툭툭툭 콕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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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청구관 ஒ삼 개발 5조 됬는데 다르마나이 넘어오지 해보면 다르마나 않어 아깝다 들어갈만 했는데 아깝다 신발 살아야겠다 형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아 꼬르크 올라갔어 포킹만 훔쳐야겠다 여러분들 시청자 지금 1100분 계신데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이런게임도 이기는걸 보여줘야돼 저 저번에 4대5 이겼어요 이런게임만하면 이길수있어 한번만 딱 한번데 한번만 딱 저번에 우리 저희쪽 4분에 나갔는데 에헤헤 코고모만 딱 16매 까지하고 버틴이 100 같긴한데 어? 바텀 레오나다 아 으아아아아아 아교를 당했습니다 좋대 수영이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멀리 펜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좋아 아이고 어 어 잡았다 이거 좋아 으아 아 아 뭐야 왜 죽는거야 그냥 잡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죽네 망했네 여기서 이거 제이스가 스톡한거만 안줬어 오늘은 잡았는데 제이스가 스톡 걸려 죽었어 어 다음판 가겠다 다음판 가자 아 첫판은 원래 뭐 이런거 공부리판 에헤 진짜 못이기겠다 노답이야 아 단팍 할тоб機 포기하지마 ㅇ아 ㅋㅋㅋ 아깝다 ㅇㅇ 쁘 ㅇㅇ